국민 피로회복제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T, F, T카페 약국에서 살까? 아니면 마트에서 살까? 박카스 종류 대표적으로 세가지인데요 박카스 T, 박카스 F, 박카스 T카페 박카스, 변천사 오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평균수명은 53.7세에 불과했죠 같은 시기 OECD 25개국의 평균수명이 70.5세임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화약해진 국민들을 위해 1961년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박카스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 박카스 정 1962년 박카스 내보객 1963년 박카스 드링크 1991년 박카스 F, Folt 2005년 박카스 D, 더블 2005년 박카스 D카페 2013년 박카스 F, Folt 2013년 박카스 D카페 A 다음은 박카스 차이점 박카스는 대표적으로 박카스 D, 박카스 F, 박카스 D카페 A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의 피로회복제 박카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박카스를 모르는 분도 안 계시고 한 번쯤은 다 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카스를 마시는 이유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의 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박카스에 추가되는 성분이고 2000mg이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린이란 무엇인가? 타우린의 효능은 정말 많습니다 세포의 적절한 소화 및 전해질 균형 유지,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지평성, 세포 내 칼시분과 같은 미네랄 조절, 중추신경계 및 눈의 전반적인 기능지원 등등 그냥 피로회복에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논문의 내용은 타우린의 하루 권장량은 500에서 2000mg 정도이고 3000mg까지 복용했을 때 효과적이고 값도 싸고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카스 D, F의 차이점 박카스 D는 하얀 뚜껑, 박카스 F는 파란 뚜껑입니다 박카스 D에는 없지만 박카스 F는 DL 카르니틴이 10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박카스 D의 용량은 100ml이고 박카스 F의 용량은 120ml입니다 가, 박카스 F, 마트용, 자연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량장애, 나, 박카스 D, 약국용, 약국용은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량장애, 자연강장, 허약체질은 같지만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등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박카스 D와 마트에서 파는 박카스 F의 차이점은 바로 타우린에 있습니다 박카스 D는 타우린이 2000mg 들어있지만 박카스 F에는 절반인 1000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피로회복을 원한다면 박카스보다는 활성종합비타민 B군제재를 먹는게 낫고 이건 그냥 기능성이 첨가된 음료 정도로만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30mg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카스는 저녁에 먹기보다는 오전, 점심시간 정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박카스 D, 카페인 A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카스 D와 F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카스 D는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600원 정도 가고 용량은 100ml이고 타우린은 2000mg이 들어있습니다 박카스 F는 마트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며 요즘 가격으로 900원 정도 가고 용량은 20ml만은 120ml이고 타우린은 절반인 1000mg이 들어있고 그 대신 카르니틴이 100mg 추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맛은 둘 다 크게 차이가 없으니 그냥 어디서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우린의 효과를 두 배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약국으로 좀 더 많은 용량으로 즐기고 싶으면 마트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우린 함량이 두 배 많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 D를 적극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